오일이 들어있구나 여기에 주저앉아요 잠시만요 그니까 앞에... 아니 좌우라고 하시지 좌우라고 앞뒤로 들어가 터졌네 터졌어 아예 박살났어 아까 같이 엔진 올라간 상태에서 높이 차이가 꽤 나죠? 우와 그러네 떠받들고 있는거에요 엔진 미신부터 있는 한 덩어리를 고무마운트 4개가 차체에서 이제 떠받치고 있는거에요 네 진동을 섭취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랜저 TG 엔진 마운트를 교체를 했는데요 엑셀레이터를 밟을 때 소음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운트 교체비용은 공입나라에도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교체할 때와 또 다른 엠버라고 하나 그거를 또 내리는 경우가 있대요 이 차종은 마운트 교체 비용을 20만원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모든 공입나라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부품비가 한 12만원 정도 총 32만원인데 제가 교체한 비용은 집 앞에 카센터에서 총 29만원에 교체를 하였습니다 현대 블루헨즈에 문의해본 결과로는 44만원이었습니다 블루헨즈 44만원 공입나라 32만원 제가 교체한 것은 29만원 집 앞 카센터에서 단골이라고 할인을 많이 해주신 듯 합니다 네 그랜저 TG 엔진 마운트 교체 비용 29만원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